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냐면요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부터 우리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겁니다 라는 출제 기조 전환에 관해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2025년 대비부터 시험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기존의 2024년도는요 이런 여러분들의 걱정 그리고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시문제도 조금 보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바뀌냐에 가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 영어는요 솔직히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지만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하나 싶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2020년도 기준으로 그 이전 시험은 우리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때 어려웠던 파트들이 어디였냐면 이런 어휘 편입 영어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어휘들이 시험에 좀 덜어 출제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어휘를 내가 쓸 날이 올까 싶은 의구심이 들을 것 같은 그런 어휘 문제들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들도 많이 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도 추상적인 지문들을 내므로써 변별력을 높였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우리 시험이 조금 방향성이 달라졌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시험은 외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던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외워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도 그 영어를 딴 곳에서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바꾸게 된 거죠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수험생활을 끝내시고 공직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나실 수 있는 영어 표현이나 영어 능력과 관련된 즉 현장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적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일하시면서 마주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내겠다는 겁니다 플러스 호환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수능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넘어오면 수월하게 이렇게 로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나 수능은 꽤나 잘했는데 어휘가 이렇게나 어렵다고? 할 게 더 많네 어? 수능보다 문법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다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공부를 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나는 토익 좀 했는데 나는 다른 기업 사기업 다니다가 그만둬서 아니면 나는 기업에 취직을 준비했던 사람이어서 난 토익 점수가 있는데 좀 써먹을 수 있으려나 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더니 못 써먹는 거죠 이렇게 호환성이 떨어졌던 기존의 시험을 호환성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조 때문에 시험에 변화가 생겼는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너무 실용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암기 위주의 학습을 좀 탈피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출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시험이 2023년도 국가직과 지방직인데 그때 우리가 문항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국가직에서 독해 10문제 지방직에서 독해 9문제가 출제되었고 어휘가 4문제 5문제 그리고 이 어휘 문제에는 이디엄도 나왔고요 수거죠 그 다음에 밑줄 동의어를 찾는 어휘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생활영어라고 하는 문항이 3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문법이 3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2025년도 시험 준비를 위한 예시 문제를 보면 독해가 우선 12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오히려 선생님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난이도를 조절하여 내겠다 평이한 수준으로 내겠다라는 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해를 12문항 냈지만 기존의 시험보다 학습의 부담을 훨씬 더 줄여주는 방향수로 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가 3문제로 대폭 줄었죠 그리고 예시문항에는 어휘에 조금 이따가 저랑 예시문항을 풀어보겠지만 밑줄 동의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제시키고 어느 정도의 맥락적 판단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어휘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독해 능력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어휘의 선지들 자체가 굉장히 기초적인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상당히 준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생활영화가 3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게 예시문항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특수한 표현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어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외국인들이 구호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let's call it a day, let's finish it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it rains cats and dogs,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는 걸 rains cats and dogs라고 표현한다던가 이런 생소한 표현들을 물어보곤 했었는데 그런 것이 예시문항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암기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여전히 3문항입니다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부분이 문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의 스타일이 예시문항에는 어법 판단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작형 문제가 빠져 있긴 한데요 출제 포인트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4가지 영역 중에 기본의 학습과 기존의 학습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문법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개편의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도드라지게 눈에 띄셨던 것이 머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휘, 빈칸 어휘로 2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독해 지문 내에서 문맥을 통해서 이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르라는 문맥추론식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빈칸으로만 냈다라는 것도 특이점인데 계속 빈칸으로만 낼지는 모르겠어요 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생활영어는 빈칸으로만 2문항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표현들이 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 도드라지는 부분이었고 문법은 빈칸어법 1문항이 나왔고 밑줄어법이 2문항이 나왔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파트가 바로 문법이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대의가 4문항이 나왔습니다 목적, 제목, 주제, 요지 골고루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일치, 브리치가 3문항이 나왔는데 수준은 여전히 2023년도처럼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으니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논리적 흐름 늘 그렇듯 문장 삭제 하나 순서 배열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 삽입 하나 이렇게 하나씩 고루고루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도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일단 빈칸 문제에 연결어 문제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독해의 수준을 조금 있다 보겠지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국가직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진 수준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우리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라든지 빈칸 문제 요런 데서 변별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시문항을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어머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라고 딱 캐치하셨을 부분이 바로 요 문제입니다 이렇게 토익의 part 7에 보면은 이렇게 이메일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 이번에 공개된 25년도 예시문제에도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시험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익에서의 문제를 차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 어떡해요 신유형이에요 저는 이제 토익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토익하면 뭐다? 해커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토익 경험도 있습니다 강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익의 1위 해커스와 제가 손을 잡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 녹여드려서 걱정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신유형에 대비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해커스 선택하셔서 저와 함께 학습을 이어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토익 part 7보다 우리 예시문항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메커니즈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트레이닝만 여러 좋은 퀄리티 좋은 문제로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신유형에 대해서 잘 맞추고 시험장을 나오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이 토익 part 7에 대한 문제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 교제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 토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수업을 내가 들어볼 것이냐 이런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문항을 통해서 대체 예시문에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분석해 보고 뭐가 달라졌고 어디가 똑같은지 이런 것 좀 볼게요 우선은 난도 자체는요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95 정도를 맞아야 좋은 성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니까 학습하실 때 항상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실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수월한 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1번의 예시문항을 한번 보면요 선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Irregular, Consistent, Predictable, Ineffective 전부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수준의 필수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커스 복화 어원편 강의로 얘기하자면 생기초 복화 안에서 전부 다 다뤄지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어휘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의 범위를 줄여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문항입니다 자 빈칸으로 냈으니까 여러분 빈칸 어휘는 항상 그 문맥 안에 뭐가 있다? 단서가 있다 그럼 그 단서가 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Recently 최근에 Increasingly Binkan Weather Patterns 굉장히 빈칸한 날씨의 패턴이 Often referred to as 종종 뭐라고 불리냐면 그럼 이게 이거로 불린다는 거니까 둘은 동일 개념이라는 거죠 자 Abnormal Climate 이라고 불리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의 힌트는 바로 뭐다? Abnormal 얘랑 얘랑 동의어야 되죠 비정상적인 기후라고 종종 불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도 Abnormal 비정상적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규칙적이지 않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근데 그것이 Have been observed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1번 in regular 이 정답 처리가 되어지죠 한결같고 예측할 수 있고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맥락입니다 자 어떻다? 선지가 쉽구나 필수어 위에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다 두 번째 맥락 안에서 힌트를 주는구나 따라서 구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독해에 대한 기본적 이해력이 필요로 하는 문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 볼게요 마찬가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의 어휘의 난이도는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수준의 필수어휘로 이루어져 있고 생기초 복과 어원편 생기초 어휘에서 다 다뤄지는 어휘들입니다 자 왜 2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정답이냐 큰 거를 말씀드려보면 요게 however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emotions에 의존한다 라고 적혀있는 얘와 반대적 개념이 들어가야 돼서 이성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힌트가 나와 있어요 Most economic theories 대부분의 경제 이론은 Assume that they're dead이라고 추정한대요 People act on bingcan basis 사람들이 이성적인 근간을 두고 행동을 한다 라고 추정한대요 근데 이것이 즉 이성적인 거에 근간을 두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Doesn't account for 우리 필수 수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필수 수거를 문제 안에 녹여서 내더라고요 뭘 설명을 해주진 않냐면 대에디아라는 사실을 설명해주진 않는다 우리 더 팩트 스테트 동격에 대십니다 이렇게 문법의 포인트를 문제 안에 녹여냈습니다 뭐라는 사실 They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instead 그들이 대신 감정에 의존한다 라는 사실을 설명해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however를 통해서 반의적인 역접의 관계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이것의 반대인 이성적인 2번이 정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죠 오케이 좋아요 1번과 2번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동사의 시제만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뭐 물어보는 것이다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단서가 있을 것인데 야 여러분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1초 컷으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디다가 제 3을 칠까요 By the time에다가 딱 3번을 치고 뒤에 we'll have a car에다가 제가 딱 밑줄 끄시면 여러분들 우리 비비안 영어를 따라와 주시고 계시는 저의 수강생 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시조부 현미구나 시간 조건 부자절 내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걸 물어보고 있기도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시제를 적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정답 4번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케이 너무 쉬웠어요 문법의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갔음을 엿볼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문법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물어봤는데요 자 1번 r에다가 밑줄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밑줄어법인데 비동사에만 단독으로 밑줄이 꺼져 있다면 그거는 100% 스위치 문제다 자 그럼 여러분 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주어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구문을 분석해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가보면 you가 주어죠 may conclude가 동사입니다 대절부터가 conclude의 목적어죠 대절 안에 주어가 바로 knowledge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고요 of부터 지금 comma comma and sentence structures까지 수식어구로 묶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are에 대한 주어는 바로 knowledge가 되는 것이죠 대절 내 주어와 동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형태 우리 시험의 단골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답 1번이고 얘를 이즈로 바꿔야겠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상 2번 3번 4번을 보러 갈 필요도 없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뻔하죠 늘 그래왔듯이 출제 포인트는 바뀌지 않았다 자 빠르게 2번 3번 4번 가보면 우리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help이고 help는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o형식으로 쓸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데 그 툴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 나도 틀리지 않았다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된다 그거 그대로지 포인트 안 변했어요 o 부사 have와 pp 사이에 부사 들어가는 건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암기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have difficulty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출제 포인트 없죠 암기를 줄여준다 해도 결국에 문법은 법칙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암기의 포인트를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은 하시던 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문법 더 보면 문법 문제가 끝나요 마찬가지로 밑줄어법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옵니다 자 1번 우리 밑줄을 보니까 get used to have가 나오네요 야 여러분 이것도 저랑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get used to be used to의 이놈의 to는 무슨 to다 전치사의 to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투 부정사의 to이냐 전치사의 to이냐를 구별하는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나와있으면 틀렸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have를 having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used to 동사 원형 뭐죠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이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네 뭡니까 여러분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암기적 포인트죠 정답 1번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2, 3, 4를 보러 갈 필요도 없는 형태의 문제다 비슷하죠 4번도 5번도 심지어 여러분 정답을 1번에 냈다라는 건 시간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1번에서 정답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2, 3, 4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o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o of 나오고 o 나오는 거 이거 관계사 파트죠 우리 온인원에서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관계사 파트 물어보는 거 그대로고요 자 앞에 many people 있고 o of 뒤에는 항상 목적격이 들어가야 돼서 home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3번의 spread out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는데 대열 구문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이고 여기가 주어잖아요 네 주어 동사 끝났어요 근데 spread는 그럼 뭐냐 후치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갑자기 왜 내냐고요 이런 spread는 3단 변화가 특이합니다 얘 pp가 spread did가 아니라 그냥 spread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3단 변화의 spelling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물어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전치사지니까 명사 나왔고 a of b의 구조이고 other는 부사이기 때문에 얘 부사인데 명사와 대명사 뒤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명사와 부사를 강조하면서 뭐뭐만, 뭐뭐만으로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다 뭐 여러분 별다른 출제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몰라도 명확한 정답을 출제하고 있다 문법의 출제 포인트는 바뀌지 않았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큰 틀을 물어보고자 하는 기조는 이전 우리 기존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하시던 대로 학습 이어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생활영어 두문항 예시문항 한번 풀어보러 가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밑줄로 나왔다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a hello I'd like a big flight from Seoul to Auckland 제가 서울에서 Auckland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부정사 뭐 뭐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좋아요 do you have any specific dates in mind? have a in mind? 라는 수거 수거를 문제에 계속 녹여내고 있구나 그죠? 왜? 수거 문제가 예시문제 없거든요 근데 수거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항에 넣어놓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를 생각하다 a를 유념하다 a를 기억해두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fic dates in mind? 생각해두신 어떤 특정 날짜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yes 그래서 날짜를 얘기해주죠 이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당신의 스케줄에 맞는 하나 찾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what class would you like to book? 어떤 클래스로 예약해드릴까요? 그랬더니 economy class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economy class is good enough for me 나한테 충분히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클래스에 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물어봅니다 any preference on your sitting? 좌석의 선호가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통로 측 드릴까요? 참가 측 드릴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좌석이 좋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항공사 직원이 great your flight is now booked 이제 비행기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a 클래스 이야기 끝났는데 자기는 분명히 economy class가 good enough 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편도냐 왕복이냐 안 물어봤거든 one way ticket은 여러분 편도란 뜻입니다 편도 티켓을 사고 싶어요 4번 짐이 없습니다 3번 짐이 없다 말이 안 되고 4번 I want an aisle seat 바로 이게 통로석입니다 저는 통로 쪽 좌석을 원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생활용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출장을 가시게 될 때 볼만한 대화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정답은 4번 어떤 특별한 표현은 없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무하실 때 필요하신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음 오케이 정답 4번 변별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7번 신유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어 우리가 요새는 대부분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런 걸로 대화를 많이 하고 업무할 때도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풍선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그냥 똑같이 생활용어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Are you coming to the workshop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날 워크숍 오실 거예요? I'm not sure 잘 모르겠어요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day 그날 제가 어 진료 예약이 있거든요 You should come 오는 게 좋아요 The workshop is about AI tools that can improve our work efficiency 우리의 업무 효율을 어 향상시킬 수 있는 AI 툴에 관한 거예요 Wow The topic sounds really interesting 어 토픽이 되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Exactly 정확하게 그렇죠 But 근데 But 나왔을까 하고 싶은 말 할 거 아닙니까 Don't forget to reserve a seat if you want to attend the workshop 워크숍 참석하고 싶으시면은 좌석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예약 방법 좌석을 예약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죠? A You need to bring your own laptop 당신 개인 노트북 들고 오세요 2번 이미 난 예약했지롱 뭐예요 여러분 그죠? 말이 안 되죠? 3번 어 요거 아나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The blue team board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업무 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어휘걸롱 이건 뭐냐 게시판 게시판에 있는 어 안내사항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답 3번이죠 그죠? 어 방법 물어봤으니까요 4번 예약을 위해서는 병원에 전화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병원 예약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정답 3번 변별력이 없다 그리고 이 대화의 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직무와 굉장히 관련 있을 수 있는 한 번쯤은 얘기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더불어서 별로 변별력이 없는 영역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활영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해로 가볼 건데 바로 신유형으로 가보죠 자 토익 8,7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뭐 우리 해커스는 토익 문제는 너무나도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풀이 너무 많고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정말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푸시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상대 측과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제가 토익 8,7을 가르쳐 주실 때 느낀 점은 뭐냐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요 부분을 빨리 푸셔야 되니까 간과하시고 바로 그냥 지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렇게 이메일 형태에서 요거를 통해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항들도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런 것도 필히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가 바로 이메일 제목이란 말이죠 이 서브젝트에 적혀있는 말을 통해서 대강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예측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서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피스에서 레이첼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편지를 썼고 과도한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소음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럼 이거는 일단 우리가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8번 문제에서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지문에 문제를 두 개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메일을 봤을 때 캐치해야 되는 하나의 정보는 이메일을 나한테 왜 보냈지 제일 중요한 거 즉 데이를 물어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어휘 문제죠 맥락 안에서의 스텝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텝은 여기 적혀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뜻 움직임 조치 정도 계단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기초 다이어 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락 안에서의 예의 내용적인 측면을 파악해서 동의어를 골라라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어휘 특히나 그 안에서 다이어들에 대한 학습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추천되어지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목적과 스텝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데이풀듯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시그널이 있어요 자 어디가 시그널이냐면 이런 뭐 이런거 여러분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딱 가는 겁니다 밑줄 끌게요 I'm writing to 내가 to 이하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이 나온다 자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Part 7과 굉장히 유사한 이 문항은요 글이 보통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시고 지문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문을 보고 가려고 해요 1번을 보면 다 소음이긴 하죠 왜 애초에 서브젝트 자체가 아까 이메일의 제목이 소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인데 약간 미세하게 달라요 1번은 체육대회 소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2번은 새로 이사온 주민의 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3번은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하려고 4번은 밤시간 악기 연주와 같은 소음의 차단을 부탁하려고 자 그러면 이거를 딱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그널 월드로 다시 가보는 거죠 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편지를 써요 To express my concern and frustration 내 우려와 좌절감을 표하기 위해서요 Regarding 뭐뭐에 관한 이란 뜻이죠 뭐에 관한 나오래 여기까지는 여러분 서브젝트와 동일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과도한 소음의 레벨에 대해서요 근데 구체화를 시켜주죠 바로 누구로 스페시피컬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oming from 어디에서 나온다 the new sports field 여러분 정답 나오죠 끝까지 다 안 읽어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었다 예 자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가죠 자 그럼 여러분 3번을 풀면 솔직히 말하면 9번을 3번이고 9번의 스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겠어요 좋지 정답이 2번이겠죠 그죠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8, 9번과 10번, 11번이 새로 나온 신유형입니다 어 이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 다른 게 없어요 독해는 자 어 딱 보시면은 뭐냐면 공지문 같은 거죠 예 어때요 여러분들 업무하시면서 마주할 수 있는 형태 글의 종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문을 딱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지문에 질문을 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A번이 딱 대문짝만하게 구멍이 뚫려있단 말은 이 글의 소재를 고르라는 거죠 하나의 토픽을 골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다 데이죠 데이 어 이건 뭐에 관한 공지문이겠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물어보는 거냐면 어 일치 불일치 문항도 물어봐요 음 근데 어 한글로 적혀있고요 어렵지 않게 전부 다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일치 불일치는 어 변별력이 없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일단 제목이 뭔지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선지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볼게요 당신의 커뮤니티 동네를 위해서 안전 규제들을 만드세요 2번 어 아주 활동적인 어 이 동네 이 마을의 커뮤니티의 행사를 축하해주세요 4번 어 당신의 신나는 해양의 경험을 계획해보세요 그럼 바다에서 뭐 스포츠 이런 거 얘기하나 보죠 4번은 우리 도시의 유산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가보면 우리는 시그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디에다 제가 밑줄을 끌거냐면 We are pleased announce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그럼 발표하는 대상이 announce 뒤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 나오네 정답 나와버렸어 The upcoming City Harbor Festival 다가오는 City Harbor 축제 페스티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 뭐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Celebrate Our Vibrant Community Event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일치불일치가 나왔는데 1년에 한 번 개최 1요일에 오후 6시까지 열리고 주요 행사로 무료 요리 강습이 진행되고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 행사 일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 풀이법 똑같아요 기존의 일치불일치와 키워드 뽑아서 깃발 꽂고 비교 대조를 통해서 푸는 것 너무 쉬워요 근데 요게 Annual Event 1년의 행사 연간 행사라고 적혀있고 일요일 6시까지 한다라고 적혀있으니 1번 2번은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OR 컨택트 또는 여기 사무실에 전화해주세요 했으니까요 1번 2번 4번은 다 맞아요 근데 어디에도 프리 쿠킹 클라스는 없어요 무료 쿠킹 클라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료로 샘플 테스팅은 할 수 있지만 맛은 볼 수 있지만 요리 강습은 나와있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미진술 보기가 되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12번으로 갈 건데 물론 이것도 신유형이긴 해 왜냐 어떤 편에서는 신유형이고 어떤 편에서는 신유형이 아니냐면 일단은 이런 사이트가 이미지로 나와있는 거는 신유형이긴 해요 그리고 기존의 일치 불일치와 다르게 이 일치 불일치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앞에 깔아놓고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형태의 일치 불일치와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와 상당히 관련 있는 형태로 내겠다라는 겁니다 풀이법은 똑같아요 뭐는 다르지 않다 풀이법과 문제 유형 자체는 똑같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쉬워서 제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 엔터케이 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엔터케이 앱이 여행자들로 하여금 세관 신고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2번은 더 많은 특징들이 나중에 추가가 될 거라는 거고 3번은 여행가들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4번은 이 엔터케이 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휴대전화에서만 작동이 된다는 건데 온리를 딱 보자마자 약간 과장된 보기가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느끼며 오시면서 글을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엔터케이 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선택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지냐면 그들의 세관 신고를 미리 제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1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엔터케이 앱이 계속해서 도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을 미래 추가적으로 추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앱을 최근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도 잘 나왔어요 근데 4번 There is also a web version 웹 버전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서만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오늘 항상 일치 불일치는 제가 4번 선지부터 푸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고 여전히 4번의 정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단위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도 일치 불일치인데 이번에는 일치하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는 이미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글을 스타트를 합니다 사이트인 거고요 자 풀리법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지만 일치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4개 중에 3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 글의 대의일 가능성도 높다 라고 말씀을 제가 수업시간에 늘 드리는데 이 형태도 그래요 자 1번 선지를 보면은 이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 이라고 하는 곳이 직원들이 세금을 적절하게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냐 2번은 이 기관이 성인 워커들의 고용에 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3번은 그 employers 고용주의 사업적 기회를 촉진시켜 주느냐 4번은 이 office of the labor commissioner 이라고 하는 것이 조치를 취한다 직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답 4번이라는 거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글의 대의였습니다 이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it's your responsibilities 라는 말입니다 자 얘의 역할이 바로 이거죠 이 OLC라고 하는 오늘의 소재는 takes enforcement action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예요 when necessary 필요할 때 to ensure that 대의 디아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대의 디아가 뭐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잘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의죠 이 OLC라고 하는 기관의 responsibility에 관한 이야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하는 거 정답 4번 처리되어지고요 미진술이었고 오진술의 보기로써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기존의 일치 불일치와 별 다른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도도 평이한 수준으로 실제되었기 때문에 이전 우리 기출의 일치 불일치가 킬러 문장으로써 역할을 했던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부터 20번까지는요 그냥 기존의 우리 시험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데이죠 주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빨리 갈게요 원래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주제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토픽을 뽑아내고 그리고 글의 흐름을 봐서 내용 단위가 바뀌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정답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딱 볼 건데 애초에 여러분 우리 직무와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는 것을 이전 12번 13번 문제 앱과 그리고 그 OLC라고 하는 커미셔너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직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형태이겠지만 얘도 보면 애초에 여러분 식품의약안전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데에디아를 경고했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널로서의 이 글의 형태를 가르쳐주는 것은 as a result 뭐뭐의 결과로서 이게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이 D가 뭡니까 원인이고 앞에가 결과인 구조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중독의 사례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차감염 때문에 그 교차감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계란을 만집니다 그리고는요 손 씻는 걸 소홀히 한 거죠 뭐 전에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또는 조리 도구를 만지기 전에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하라고 나오겠어요 계란 만지고 손 잘 씻으라 이런 얘기 하겠죠 조심해라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 있지만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니까 to mitigate such risks 가 나온 거죠 이러한 위험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 나오겠어요 해결책이 나오겠죠 해결책 안에 다시 한번 인과관계가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해결책을 advised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했다 뭐를 달걀을 냉장보관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익혔는지를 확실히 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5년간에 뭐 이 사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것이 food poisoning을 이야기했대 그러면 얘가 다시 말하면 food poisoning의 구체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 나오고요 infection으로 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it is crucial 나오지 않습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음식 안전의 조치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뭐 그건 여러분 앞문장에 대한 즉 글을 전반적인 정리 내용이 되겠죠 그럼 오늘의 글의 주제는 뭡니까 교차감염 다시 말하면 이 사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 구체화로 가는 거니까 이 사모넬라라고 하는 균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면 달걀 냉장보관하고 만질 때 조심하고 손 씻으세요 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1번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체계에 주는 혜택들 아니죠 여러분 달걀이 몸에 좋습니다 면역체계에 좋아요 라는 것에 대한 나열 구조의 글이 아니었단 말이죠 너무 생뚱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모넬라균의 감염을 위한 다양한 종류들의 치료법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치료체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런 거 나오려면 뭐 들어가야 된다 나열의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었죠 3번 사모넬라 박테리아의 수명 여러분 이건 진짜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모넬라균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4번은요 나왔죠 사모넬라 감염의 예방을 위한 안전한 달걀을 다루는 것 정답 4번 아니겠습니까 네 자 명확하게 글을 썼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너무 구체적인 학문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15번 마찬가지로 요지입니다 풀이법은 똑같이 데이니깐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을 뿐이니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정답 고르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문장이 여기까지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파이트로 시작을 하네요 자 address 났어요 끝났겠는데요 왜 해결하다니까요 교육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교육의 격차가 뭡니까 바로 문제점이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안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딱 봐도 뒤에 맥락이 파악이 돼야지 논리적인 독해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취의 격차 누구 사이에 among students 학생들 사이에 지속적인 학습의 성취의 격차가 계속해서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상당한 불평등을 어디 있어서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점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데이터가 데이디아를 밝혀냈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앞 문장에 대한 구체화 진술이죠 그 다음 문장 이 갭은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그럼 여러분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엑스퍼트 전문가들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결책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왔으니 해결책으로 가야죠 Problem Solving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뭐를 필요성을 뭐에 대한 이 타겟화한 개입에 관한 그리고 평등한 자원의 할당 그리고 통합적인 정책 뭐를 메꾸기 위한 갭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는 보장하래 동등한 기회를 모든 학생들한테 그럼 이게 해결책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내용단위 바뀌지 않고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요지는 뭡니까 야 노력해도 이거 해결이 안되네 이건 거죠 1번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교육의 불평등을 정답 1번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문제점 제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2번부터는 정말 정말 생도 맞아요 교육 전문가들이 새로운 학교 정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교육 전문가들아 너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3번 새로운 가르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메소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4번은 가족의 가계의 소득이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토론할 때 여러분 2, 3, 4가 아니라 1번으로 가고 이게 바로 하나의 큰 주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이것도 여러분 교육 불평등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 행정직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즉 여러분들의 지무와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 1번으로 처리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대의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가죠 여러분 흐름 삭제입니다 우리 흐름 삭제는 제가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의 문제와 다르지 않아요 밑줄이 꺼져 있지 않은 것에서 하나의 소재를 고르시고 그 글의 주제 플러스 앞문장에 붙여 읽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와 여기가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힌트는 바로 뭐냐 여기서 이 소재는 바로 이겁니다 마법 같은 회복 효과 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소재로 가는 거예요 let up steam 하면은 울분을 표하는 거거든요 단지 울분을 표하는 거 표하는 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대 그럼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베네핏으로 가죠 네 베네핏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잖아요 플러스로 가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이 야외활동은 어렵게 만든다는데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죠 4번은요 이거 경험 있는 아이들은 부스트 할 수 있다는데요 플러스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뭐 내용 단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나는 플러스로서 글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정답 3번이죠 7번 가볼까요 자 문장 삽입입니다 자 문장 삽입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죠 첫째 명시적 단서가 있는가 두 번째 같은 색깔로 글이 이어지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늘 제가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 힌트가 있나요 없나요 명시적 단서 있어요 어디죠 in particular 구체화하고 있는 작업인 겁니다 특히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보다 좀 더 개괄적인 내용이 앞에 먼저 선진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특히나 많은 도심의 주에서 이 공기오염은 이 전체의 뭐 suspended particles이라고 하는 이 입자에 의해서 이런 건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이러한 입자에 의해서 이 입자의 양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는데 이 공기오염이 메인은 이거죠 많은 도심의 주들에서 공기오염이 had reached 도달했다 위험한 정도까지 도달했다 네 자 그럼 이게 구체화 작업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더 큰 내용이 앞에 나와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은 보실 수 있는 형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법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경제학자인 이분들이 평가했다 가치를 뭐에 가치 공기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뭐 이후에 이거 이후에 그러면 이거 이후에 가치를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에어 폴루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나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970년도 이후에 라고 했으니까 이전으로 돌아갔죠 잘 붙어가요 1970년대 이전에는 그러면 이거 이후니까는 이거 이전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규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또 명시역 단서가 나오죠 그 결과 규제가 없었으니까 많은 주들이 공장이 어떤 규제 없이 운영되게끔 허락해줬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과관계가 아주 잘 붙어가요 들어갈 군용이 1번도 2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3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3번 앞에 이거보다 큰 개념이 나와 있는지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가보면 여기 나오죠 뭐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몇몇의 굉장히 도시화된 주에서 그게 어디죠 얼반 카운티 이 오염도가 매우 높은 정도에 달했다 얼만큼 높은 정도입니까 dangerous level 구체화 시켰죠 네 그러면 정답은 우리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3번으로 가야죠 정답 3번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이 뒷단위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이때부터 지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고 3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정답 3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글의 순서 배열입니다 자 어 이제까지의 예시 문제와 다르게 18번 같은 경우에는 글이 뭘로 어 주어가 적혀있는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주어가 어 i가 적혀있어요 i 네 그러면 일화인 거죠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전문적인 텍스트들 보다는 일화가 오히려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깝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일화 위주의 글은 어 좀 어휘의 어 난이도가 어렵지 내용 단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휘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순서 배열은 앞에 있는 문장 삽입과 똑같이 명시적 단서 그리고 색깔이 같은 색깔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면서 풀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가 목격하기 이전에 빵의 덩어리를 shoved 밀쳐서 up under my shirt 밀쳐서 밀어서 내 셔츠 아래에다가 넣었대요 그럼 빵을 지금 훔치고 있는 것 같은데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셔츠 안에 넣었대 그리고는 wrap the hunting jacket tightly about me 나 쪽으로 에요 여기서 나 쪽으로 그 hunting jacket 자켓을 자켓을 입고 있었나봐요 타이트하게 딱 감쌌대 빵을 셔츠 안에 넣어서 이렇게 감쌌대 훔치고 있네 and walk swiftly away 그리고 swift는 이미 기출업이잖아요 빠르게 걸어 나왔대요 오케이 자 맥락 잘 잡으시고 자 A B C에 명시적 단서 또는 흐름의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가보면 자 A번에는 명시적 단서가 나오죠 뭐예요 drop them on the table 내가 그것들을 테이블에 던져놨을 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건 love겠죠 그럼 A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그럼 일단 세모 자 B번은 내용 단위가 나와버리죠 뭐예요 the heat of the bread burn into my skin 자 여러분 이 내용 단위 빵의 열기가 내 피부 안으로 타서 들어오는 듯했다 겁나 뜨거웠다 왜 뜨거웠게 내 셔츠 안으로 넣었으니까 색깔이 더 잘 붙죠 지금 이 내용 단위랑 얘가 먼저 붙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A가 괜찮을 뻔했는데 B 때문에 안됩니다 그럼 B번이 맨 앞이에요 그럼 B A C 아니면 B C A로 가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A번 뒤에 My sister My mother 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명시적 힌트가 위가 나오는 거죠 위가 누군지를 앞에서 말씀해 주셔야 위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번 앞에 위가 누군지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B A C로 밖에 갈 수 없네요 자 어느 정도의 해석만 하면 우리는 힌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구조를 파악하여 순서를 배열할 수 있다 라고 수업시간에 늘 트레이닝을 하고 역시나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 2번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빈칸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빈칸은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빈칸의 출제 포인트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정보는 대개 그 글에 데이와 같이 갈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빈칸은 빈칸부터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빈칸 안에 정답의 근거가 나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글의 소재를 먼저 딱 하고 내려오면 자 우리 사회적 문제죠 Falling Fertility Rate 뭡니까 여러분 출생률 감소입니다 사회적 문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마주하실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출생률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소재는 캐치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 단위가 이어질 것이고 빈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uch a demographic shift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이러한 인구가 변화가 뭔지 우리 알고 있어요 뭐예요 출생을 안 하니까 당연히 노년층이 증가하는 걸 얘기한다라는 것을 소재만 잡아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Such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단위를 재진술하는 구간이니까 내용 단위가 새로 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내려가니 노년층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빈칸한다 자 근데 엄청난 힌트가 뒤에 나오죠 컴마 ING로서 분사 구문이 나오니까 앞에 거에 대한 부연 설명 아니겠습니까 뭘 포함해서 조세 노년층에 대한 헬스케어 그리고는 케어기빙 보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간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는 은퇴 자 이거는 다 뭐겠어요 앞에 거에 대한 세부 진술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포괄하는 하나의 내용단위가 앞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어려움에 관한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정답 1번이네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뭐겠습니까 조세는 어떻게 세금 어떻게 그 노년층들을 헬스케어는 누가 하지 누가 그들을 케어해줄 거야 은퇴는 어떡하고 그 얘기가 바로 1번이죠 내용단위 1번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애초에 문제 제기하는 글이거든요 problem이에요 problem 그런데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정답이 나오게 된 건데 2, 3, 4가 아닌 이유는 이 선지 안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 거꾸로 된 나이의 구조적 현상을 완화시키는 건 좋은 거죠 줄어든 결혼 혼인율 문제를 보완한대요 좋은 거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준다 좋은 거죠 유일한 마이너스죠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2번 20번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전에 우리 시험에서도요 good listener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 직접 인용어구가 나와 있는 형태의 기출 문제도 덜었 있었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새롭진 않습니다 자 빈칸 단위를 먼저 가볼 건데 자 빈칸 단위가 요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글의 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오늘 예시 문제로 나왔던 20문항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도 20번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we cannot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순 없어요 everything we hear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순 없습니다 but 그러나 one sure way 한 가지 확실한 방법 뭐 할 확실한 방법 우리의 이해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그러면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 선지 가볼게요 그 사람이 발표자가 아는 걸 무시한다 일단 여러분 맥락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good listener가 되겠어요 내 이해가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2번 그 발표자의 성격을 분석한다 3번 이미 우리의 것인 책임을 떠맡는다 우리가 해야 할 걸 한다 이거죠 4번은 그 발표자의 발표 전달력의 능력을 초점을 맞춘다 자 1번은 맥락적으로 말이 안 되고 2, 3, 4 중에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글 단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죠 but 여기서부터 내용 단위의 중심이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but wait a minute 근데 잠시만 I'm not interested in his personality or delivery 오답 다 나오죠 나는 걔 성격이나 전달력에는 관심이 없어 자 항상 but이 나오면 중요한 내용 단위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키포인트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character 성격 즉 personality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달력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답 3번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와있냐 맥락 단위를 보면 이렇게 갑니다 I want to find out 나는 알고 싶어 what he knows 그가 즉 발표자가 아는 걸 난 알고 싶어 does this man know some things that I need to know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를 이분이 알까 essentially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키워드가 나오죠 중심인 겁니다 we'll listen with our own experience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듣게 된다고요 정답이 3번인 거죠 Is the speaker to be held responsible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게 저 사람 탓이겠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우리의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래 우리의 것인 책임을 그냥 떠맡는 것이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요 정답 3번 1번은 내용 단위에서 이미 안 된다는 것을 문장만 봐도 알 수 있고 2번과 4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접의 연결사 바로 뒤에 우리는 오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내어줬기 때문에 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항상 독해력은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죠? 기초적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25년도 예시 문제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문항을 낼지는 미지수죠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난이도를 평준화해서 평이하게 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예시 문항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시험장에 가서 유연하게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커스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끌고 가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해야지라는 의지만 가지시고 따라만 오시면 제가 가장 빠른 길로 합격의 가장 빠른 길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걱정과 우려는 잠시 내려놔 주시고 이렇게 항상 변화가 있을 때는요 자기 자리를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을 이어나가시면 되겠고 2024년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이 출제 기조가 2025년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2024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던 대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그럴 일 없겠지만 2024년도 시험에 안타깝게 떨어져서 25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오히려 어려운 걸 공부하다가 쉬운 걸 공부하시는 편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쉬워져도요 기초가 없으시면 애초에 시험을 응시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 준비를 하시던 2025년도를 준비하시던 생기초 단계의 학습이 필요하시다 중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더불어서 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생기초 강의를 먼저 선수강하셔서 기본적인 체력을 탄탄히 길러 놓으신 다음에 그 추가적인 학습을 이어서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에 대한 커리큘럼도 최대한 빨리 오픈하여 여러분들이 학습에 차질이 없게끔 운영을 할 테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긴 시간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ada